전 절대 리뷰가 아닙니다. 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수부대 장기복무 근속자로서 느끼는 점. 돈과 기본적인 인간의 제한적인 상황. 반갑습니다 여러분. XB10입니다. 특수부대 출신이 바라본 머니게임.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 상금 4억 8천 104만 원. 14일간 상금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참가자들이 마지막에 나눠 가지게 됩니다. 실제 4억 얼마를 캐시? 리얼 캐시? 오, 대단한데요. 오, 이거 뭐지? XB10. 고우! 오, 이거 뭐 냉동창고 이런 느낌인데. 이분 어디서 많이 버텀볼이네요. 아니, 옷을 입으신 거 보니까 돈이 급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돌웨어 아닌가요? 돌섬. 아, 이렇게 물건을 소지품을 걷는 거는 저희 예전에 군 생활하기 전에 입대할 때 아,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빙의가 되지? 3억. 364만 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네요. 참고로 이거는 야전에서 쓰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런 손들을 옷 안으로 넣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복원이 더 오래가고 많이 됩니다. 관계에 걸리지 않게 운동을 해야겠다. 굉장히 좋은 행동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든 생각이죠. 이분 끝까지 살아남으실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버텨야 될 기간이 있는데 당연히 무인도나 적지나 이런 데는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그 자체도 없죠. 더 극단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함으로써 심신의 에너지가 돌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운동을 한다?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못 하거든. 앞서 다른 방에 계신 분들은 당장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그게 인간의 욕구와 본능이죠. 하는데 지금 이분의 방식은 장기적으로 14일간 버티기 위한 사실 가장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오, 특수부대 출신인가?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독이 된다. 우리는 다양한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홀! 37건? 얼마지? 지금 남방기 위에 이불을 스티커를 저기 위에 야, 이게 참 그저 우찌오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샀어요. 네, 샀어요. 저 방금 샀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해맑게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으로 해서 착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계란 한 판이랑 식용유랑 소금이랑 일단 식용유가 없었거든요. 욕하면서 본다는 거 그래야 행을 한다. 아, 참 이 원칙이 서글픈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좋네요, 그래도. 외로움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산 올라가지고 그거 주먹밥 먹는 건데 밥에다가 소금만 쳐서 먹어. 요즘 군대 좋습니다. 하지만 마인드는 좋네요. 새 거야, 새 거! 오, 오줌인데. 정말 행복해. 진짜 행복해. 일단은 같이 모일 수 있고 그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거주하는 곳보다는 환경이 좋고 그리고 일단 성별이 다르잖아요. 일단 지루함이 없고 버틸 수 있는 데에 대한 많은 이점이 많습니다. 제가 봐서 사실. 결과적으로 순수히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믿냐 안 믿냐 그래서 돈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냐 사실 그것만 포커스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곳에다가 그날그날 해야 되는 걸 명시를 하면 아주 매주 목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건 맞습니다. 개인 비용과 단체 비용으로 이렇게 나누고 사용하고 있네요. 이거 머리 게임 너무 쉽게 만든 거 아니야? 와... 술 파티가 이제... 엄마 신다는 말인데 억지로 이렇게 해놓고 그래. 그럼 가지 뭐... 공혁주님이 제일 정상으로 보입니다. 다 청소를 하네. 다 같이... 오! 정보는 티나진 않잖아요. 물건의 상자 아니니까. 번호 확 줄어들겠지만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알 수는 없어. 우와... 정보! 그 정보를 근데 알 필요가 있을까? 지켜주는 게 어떨까? 근데 이건 기분이 나쁘지. 왜냐면 공혁주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있는 곳에서 의견이 나와서 얘기하면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문을 잠그고 들어오니까 나가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 결국은 다시 들어오라고 했는데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정보 5천만 원. 와... 다음날 깜짝 놀라겠네요. 금액이 확 줄여 있으니까. 정보 왔어. 8일 차 추가 규정. 사람은 조직과 사회성 도움을 진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내 편을 만들어야 합니다. 7번. 3번. 3번, 7번. 으... 으... 그거 말고도 또 했어. 또 했어! 4번님. 진짜 많이 했어요. 그날 한 세 번. 진짜 집중 안 됩니다. 내가 왜 이걸 보고 있는 생각이 드네요 또. 갑자기 문득. 여러분 제가 좋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보고 격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느낌이죠. 자 이제 다 끝났네요. 다 끝났고 잘 봤습니다. 일단은 제작진.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 이거 만든다고 얼마나 많이 신경 쓰셨겠어요. 두 번째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일단 특수점 훈련을 받고 그리고 기초교육도 받으면서 일단 수면을 굉장히 제한하고 먹는 걸 제한하고 그 다음에 쾌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상황도 많이 있고 신체적으로 그리고 제한된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 진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주제가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인간,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환경, 여기는 돈 저희 특수점부대, 거기는 군대라는, 수를 해야 된다는 특수부대라는 목표. 그래서 사람은 별반 다르진 않지만 어떠한 환경과 어떤 목적에 따라서 확연하게 확연하게 다룰 수 있다. 그걸 가장 크게 느꼈고 그리고 이분들은 특수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나름 개개에 따라는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악역을 맡았다가 때로는 그냥 기생을 또 했다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방법 그거 하나의 의지로 봤을 때는 과위 특수점부대 대원과 크게 다르진 않다. 하지만 영상을 보기에 끝까지 시청을 하긴 했습니다. 다 1화부터 8화까지. 근데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라고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그래도 참 제작진분들이 섭외를 참 잘했다. 정말 착하신 분들이다. 그래도 악하신 분은 그래도 없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여기서는 그래도 많은 상황이 나와서 아 왜 저래 저 사람 왜 이렇게 막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뭐지?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 본다고 하죠? 욕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통화가 됐어요. 저도 이해는 했는데 근데 그래도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악하가 나쁜 사람들은 절대 따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그래도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더 이 영상과 이 제작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만약에 수료를 한 기초기독제부대를 수료를 한 실무요원이라면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안 떨어지고 그냥 공평하게 다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기초기독제부 양배사로 기초기독 culture 여러분은 나이 나이 여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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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아멘